부산시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정치권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부산경제정의실천연대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제안해 민관정협력전담팀을 구성하고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 서울로 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지만 개정법안은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외에 산업은행 지방이전 계획 승인과 정부 차원의 이전기간 지원 등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